축제 분위기를 다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일났네 내가 저 오빠 어떻게 찾아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어떻게 오늘 지연이 이렇게 가까이서 갔는데 어떠세요? 그런데 난 지금 어떤 마음이 눈이 되면 아 무슨 찬사람이 뭐지? 찬사람이 갑자기 나지 아 제법 지연이 이상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제가 원해줘요 열어줘 여러분들은 끝까지 즐겨봐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는 할 거라서 뭐 이것 좀 아무것도 아닌 거 좋습니다. 그럼 함께 달려갈까요? 네 달려갈까? 네 준비되신 분들과 박수 항상 받는데 여기가 운일 정도로 정말 이 운동장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우리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 됐다 됐다 준비됐나? 됐다 됐다 여기도 됐다 됐다 엄마 나는 준비가 맺다 하시는 분들만 박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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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만의 아 Meine 지원이 하하 지원이 지원이 하하 근데요 따지는데 난 두껄서는 안 돼 지원이 이렇게 못해 난 절대 버릴 수 없어 지원이 할 때만 가봐 모든 걸 잃고 떠나봐 지원이 그땐 뒤로 가서 구매를 할 거야 희한 그땐 희망 속에 너의 힘이 나고 다시 볼 수 없는 사단한 사람 아 사랑 너는 두껑 떠나지마 내 맘 두껑을 열어둔 다시 마련을 찾지마 아 아 아 언젠가 그대의 날 잊지 않아 해도 그땐 내 전둘을 도와서 그대는 볼 수 없으니 그대의 진영 아 아 ika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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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안다 몰랐니 자기의 행복인걸 이제 알겠니 자기의 힘에서 사랑을 내고 사랑하는 순간 주인공 나의 사랑 나의 행복 나의 행복 나의 모든 승부 박수가 없어요 나의 정수와 나의 대결 저거와 누워진 그날 자기 박수 아 아 자기의 사랑인걸 정말 못냈니 자꾸 막 행복인걸 이젠 알겠니 와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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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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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너무 아 아 그 용서 롱 저거와 롱 에 드디어 마es 아 찬양하지만 우리 모습이 멋진 흘렀사오 모르시는 외모심대로 살아나갔어요 근데 너를 놓칠 것 같긴 이가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좁은 대로 숨어오네 내 옆에 너도 한 눈 빨지만 나는 내 남자 그래도 어찌나 너는 내 남자 나는 내 남자 너를 놓칠 것 같고요 우리 아름다운 신을 챙겨 우리 그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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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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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의 마음을 반복시켜가지고 저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 반갑혀 있어요 시장님 최고! 시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애쓰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리고 오늘의 얘기까지 진짜 정말 힘드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수고했다 박수 한 번 가져주세요 박수! 박수! 그리고 뭐기뭐기에도 오늘의 꽃은 누구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기 계신 학부나분들이 우리 안덕의 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오늘의 이 에너지 그대로 더 사랑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늘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Brooke dep당해na employee 배구 issa by cards 매 앙